어 뭐야 이사람 5초나봤어! 헉! 죽었어? 자 안녕하십니까 장작여러분 플레이비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타임아웃이라는 게임이에요 어 지금 위쪽에 폰트 보니까 살짝 바이오쇼크 느낌도 나네 이게 뭔 게임이냐면 일단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치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게임인데 무려 사람의 수명이 시간으로 표시가 된대요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시간이 뜨는데 그게 남은 수명인거야 소재가 굉장히 참신해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E키를 눌러서 타임 디바이스를 지불해요 폴드 R키를 누르면은 남은 시간을 볼 수 있.. 나 시간이 너무 적은데?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 어 횡스크롤이 아니군요 이게 한글정발은 없고 다 영어로만 돼있어서 내가 지금 형사인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금 전화가 왔네요 어떤 바에 있대요 상황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뭐라고 하네요 오케이 바로 갑시다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기는 하네요 나 시간이 적어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어 이거 괜찮은건가? 4분? 플레이타임이 4분도 안나오는건 아니지? 야 아래쪽에서 고양이 9년 뭐야 저거 어 뭐야 이사람 5초 남았어? 허억 죽었어? 다들 아무런 반응이 없네 너 시간이 다 됐고만 다들 여기서 꺼져버려 가까이 다가가니까 꺼지래요 어? 이사람도 죽겠다 어어어어 여기가 뭐 무슨 가상세계인가 약간 PC방처럼 시간 다 됐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어? 여기 가게 이름이 타임랜더에요 시간을 빌리는 곳이라는데요 일을 나눠볼까요 시간을 빌릴까 했는데 어? 나 이러면 죽는거야?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시간을 빌릴 수 없대요 이게 가상세계 PC방인가? 이분은 뭐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군요 어... 일단 난 곧 죽으니까 빨리 이 거래를 승락하자 만날 때마다 한 시간씩 저에게 주겠대요 암거래 상인인가봐 왜 안 넘어가지지? You haven't received 5 years? 아 내가 5년치를 받은 다음에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시간씩 뺏기는 건가? 뭐 뒤로 빠졌어 갈 수 없어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컨셉 자체는 진짜 흥미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게임을 풀어갈지가 난 되게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가 아무런 특징 없는 그냥 수명만 보인다 그 특징 외에는 아무것도 볼게 없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또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근데 나 너무 여유 수명이 너무 늘어났는데? 5년이라니? 나 여기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슥슥 지나다니는데 왜 나는 못 가요? 쟤네 막 벽 뚫고 가는데요? 뭐지? 여기 해리포터 지하철역이에요? 뭐야 사람들 왜 막 다 문을 손님한테 가세요 하네요 오 여기는 다들 좀 사는 애들이네 근데 얘는 19시간 남았네요 이거 나 1817일 남은거 아니었어? 방금 하루가 지났어? 아닌데? 뭐야 이거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달아요? 뭐지? D가 1일인거 같은데 약간 좀 시간이 빨리 나네요? 안심하지 말라 이런 그냥 피아노도 연주하셨어 그만해 저작권 걸린다 잘 못하다가 손님이 어디있나아 오 이분인가 봐 울고 있네 저를 찾으셨나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저는 비싼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5시간 남았네요 저게 다 돈을 할 수 있어요 수명이 5시간 남았는데 줄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데요 제 이름은 제네퍼 그리고 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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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남의 제 남은 제 남은 제 남은 그는 그들이 항상 시간이 걷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안고 있었어 그는 어근길에 로빼도 출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는 죽였어 그 시간이 지도해었... 헐! 어... 일단 돕죠 나, 나랑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 Sure, I'll help you out.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 이거 스토리 재밌다. 저 5시간 받았어요.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스토리가? 나갈 수 있는 건가? 어, 바를 나갑니다. 오케이. 택시를 타고 헤어러캡이 무슨 데이지?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가래요. 와, 근데 이거 그래픽 되게 이쁘다. 그죠? 광화 효과가 굉장히 아름답게 돼있네요. 여기군요, 택시 승강장이. 어디 난 분명히 2키를 눌렀... 아, 다시 왔군. 가드아! 아, 이게 한글 정발이 되면 정말 재밌게 플레이할 자신 있는데... 오, 쉬프트를 누르니까 잘 될 수 있네요. 와, 근데 배경 진짜 이쁘다. 약간 프랑스 파리의 그런 느낌인가? 오, 건물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이, 얘한테 상호작용할 수 있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차를 살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난 플레이이니까 빨간색 되네요. 오, 예스. 이, 레드 카딜락은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가져올게요. 저는 그것을 가져올게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것은 2년의 돈이 될 것 같아요. 2년 치를 주시면 된대요. 2년 치를 주시면 된대요. 헉! 나 1일인데 지금 점점 빨리 날고 있어! 시간이? 어떡해.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어, 오른쪽 거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으로 나 시간 다는 속도 실화야? 빨리 가 빨리 그... 사기꾼 만났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 뭐해 저리가 뭐해 저리가 호, 헐? 시간을 훔친 대가다 라는데? 대...박 와... 이게 이제 모든 거래가 다 자신들의 수명으로 거래가 되는 거군요 야 진짜 무섭다 오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진짜 흥미롭다 그래 여기에서 내가 시간을 빌려줬지 어? 이 장소가 이번엔 열려있는 것 같다고? 오픈드에리아 열려있는 장소가 어딘데? 열려있는 장소가 어딘데? 여기야? 어 여기구만 뭐지? 이게 맞아? 나, 나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어디로 가야... 어 여기 있다 암걸의 상인 여기 있어 어 얘 아닌가봐 아 못들어가 지금 1초보다 더 빨리다는데? 나, 나 죽어요 2키 계단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 이게 뭐야 상호작용이 가능해... 와 대박 총! T를 누르면 쏘일 수 있게 건너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어 왔다 총 한 대 맞으니까 수명이 막 팍팍 깎이는데 쟤네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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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근데 나 이거 페이크 타임이잖아 나 한 대라도 맞으면 뒤지는 거여? 오래 살 녀석이었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구만 얘들아 나 시간이 없어 얘들아 나 죽어 너네는 쏴야 죽겠지만 난 가만히 놔둬도 죽어 임마 방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모두 가짜란 말이야? 그걸 지금 알았어? 너 사람이니? 저기요 저 죽어요 NO NO 어 5분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 여기 버튼이 있군요 자 엘리베이터 5시간이 남은거야? 아아아아 5분이 아니라 5시간이네 오 여유로워졌어 근데 이것도 믿으면 안돼요 페이크타임이라 어느게 진실인지 몰라 지금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아아 여자한테 받은 시간이 적용이 된거구나 아 여자한테 받은 진짜 시간이 남은거구나 대박 아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살아남네 오 야 게임 너무 재밌고 정말 흥미롭네요 소재가 그죠 게임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그냥 좀 사건이 지나가는거를 구경하는듯한 퍼즐이 많지 않고 그런 느낌인데 소재가 너무 재밌어서 재밌게 보게 되네요 잠시만요 저 뒤쪽에 있는 이 그림은 누가 봐도 바이오쇼크잖아요 아 이게 확실히 바이오쇼크 배경에 영감을 받고 만든 게임인가 보다 어 확실해 이거 이 키를 눌러서 그랜드홀로 들어갑니다 아 아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Well, who do we have the pleasure of visiting? James! James Fitzpatrick is the name! I see that you have made it through the alleyways. But wait! Did you make it here with that little time? Seems like the poor fellow has got some fight in him. 오! 싸워야 되네 판정이 굉장히 후하군요 나는 판정이 후하고 쟤네들은 굉장히 짜다 이게 약간 진짜 바이오 쇼크 느낌은 너무 많이 드는데 오 이 사람 개 많아 나 안보여 어 미안해 미안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너네네네네네네 총 총 안맞을거 같아 이게 총이 티를 내가 지금 엄청 연타하고 있는데 나갈데가 있고 안나갈데가 있고 다 잡았다 아 아 아 네시간 아 나 한시간 지나.. 아이씨 시부렁텡으 나 다섯대만 좀 죽나봐요 맞을때마다 한시간씩 줄어드는거 보니까 아 다 잡았다 네 시험은 통과된건가요? 브라보우! 웬더풀! 사망하잖아 웬더풀, 자체력이 정말 많은 정도의 finden이 안정일 수 있겠네요 칼보 역도의 10년이 이 보상을 받으라고? 페이크 타임이잖아 월퍼레스 트래쉬 그래서... 월퍼레스 타임? 인정한 시간? 월퍼레스 타임이잖아 페이크 타임이잖아 페이크 타임이잖아 페이크 타임이잖아 그럼 내가 내가 참여할까? 이 사회의 트래쉬 아니면 이 질환이 계속되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오 쐈아 자기랑 세상을 정화할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부패하는 삶을 더 빠르게 가속시킬지 결정해라 했는데 내가 얘를 쐈어 그래도 사람을 속이면 안되지 내가 너 때문에 디질뻔했는데 잘가 끝? 뭐야 이 기계는 이게 그 페이크 타임을 일으키는 그 기계인가? 기계가 곧 꺼지고 어 헉 헉 헉 헉 헉 내가 이 기계를 고장 내트리자마자 세상이 혼돈 속에 빠졌어요 다들 페이크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거야 그래서 이 기계가 멈추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수명이 확 졸어들어가지고 헉 그러면서 마무리가 돼버렸네 미쳤다 이거 오 와 아 엄청 짧은데 되게 재밌게 즐겼어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몰래 이미 다 그 암상인을 거쳐서 시간을 다 가지고 있었던거야 근데 저 기계가 멈추자마자 그 페이크 타임들이 다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거죠 어 여기 있다 더 라스트 나잇이랑 바이오쇼크 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써있네요 진짜 타임아웃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소재가 정말 참신하고 풀어가는게 꽤 괜찮네요 중간에 좀 무의미한 후반부에 그 그 전투씬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헉 재밌었어요? 바이오쇼크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던거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가 저렴 편집자님이 이거는 자막으로 잘 처리를 해주실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